남들한테 송각을 잘 반짝일게 그럼 누가 우리한테 송각을 하는디? 너너라 너너랑 또 개척 싸울 힘주죠 안갈들의 피아니랑 한판 탐구부 하신디 너너받지 말라잉 가가라잉 이게 진짜 이씨 너너라잉 신선을 할 줄 알게 너너라잉 아시나 애들들 애외라코 살게 하자 남들한테 송각을 잘 반짝일게 그 누구가 우리들한테 송각을 하는디? 이씨 누가 그래? 어? 난 지금 당장 살렸어 이씨 김방랑이 다 이놈다니까 어? 오일을 적대 대령장 이깁시 얼음 적자 자기시 그 누구야? 대결이 할 때는 누구를 그 누구야? 씨 그 누구야? 우린 욕기 오브 그 수 못했다라고 욕했는데 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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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라이게 고맙다 고맙다 간간하게 이제 난 영준 도롤에 내줘 너를 받아주라 고맙다 나는 너 받아주고 뭐가 이제 부터 형이랑 부를게 조작복여도 쉬어 쉬어 사사 놈이랑 불러 고맙다 수신장